안녕하세요 이병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1 건축기계설비의 이해 부분 중에서 1장 연력학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력학 부분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한두 문제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대부분 개념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시험 문제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연력학의 기초사항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연력학이 무엇이냐 그래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열과 일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항문입니다 즉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뭐가 나요? 열이 나죠 그래서 일을 열로 바꾸고 열을 일로 바꾸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연력학이죠 자 그래서 연력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2번에 보시면 자 그 연력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온도 그 다음에 어떤 재료의 밀도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비체적 그 다음에 내부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 엔트로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루는 그 상대치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은 뒤쪽에서 또 배우실 건데 자 온도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죠 그쵸? 그 다음에 밀도 자 어느 공간에 요만큼 물질이 차 있는데 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체적과 비교해서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제 밀도고요 그 다음에 압력 자 이만한 단위 면적에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 힘이 누르는 예 그 크기를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체적은 밀도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체적을 무게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것들은 다 열과 관련된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용어들이다 예 그런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3번에 보니까 상태량 요러고 나왔습니다 자 요 상태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보시면 상태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자 그것이 중간에 어떤 상태가 되든 또는 어떤 경로를 거쳤든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의 상황만을 딱 판단하는 내용이 바로 상태량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이 상태량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 과정이나 경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점 함수로써 표현이 된다 예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태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강도성 상태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량성 상태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상태량 요러한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만 좀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도성 상태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즉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무게와는 전혀 상관 없더라 그래서 물체의 크기 질량의 크기와 전혀 상관 없는 그러한 상태량을 우리가 강도성 상태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애가 누구냐면 요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온도 온도는 물질의 무게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압력도 마찬가지로 질량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종량성 상태량이 뭐냐 얘는 질량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상태량을 우리가 종량성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이 변한다 그러면 얘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체적이 질량이 크기가 바뀌면 체적이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얘도 질량의 크기가 바뀌면 얘 값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엔탈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이러한 애들도 질량의 크기가 변하면 그 상태가 같이 바뀌더라 그래서 강독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의 기본 개념 질량의 크기의 관계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 서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3번에 나와 있는 비상태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봤던 2번에 나와 있는 종량성 상태량을 뭘로 나눠준 거냐 하면 질량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비상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비체적, 비엔탈피, 비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거기에 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량성 상태량을 항상 질량으로 나눈 값이 비가 들어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이 있구나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보실 내용이 6번에 있는 자 개화 동작 물질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괄호 6번에 보면 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개가 뭐냐 하면 아 요 물체 주변에 얘를 둘러싸고 있는 요 영역을 우리가 그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개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크게 밀팩에 꽉 닫혀져 있는 주위 영역을 얘기하고 두 번째 개방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혀 바깥하고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고립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밀패계라고 하는 것은 개를 경계로 해서 열이나 일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그래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밀패계고요 그 다음에 개방계는요 그 개의 영역에서 들락날락하는 것 그래서 질량도 교류되면서 변화하는 것이 개방계고요 그 다음에 고립계는 전혀 개의 경계와 전혀 무관하게끔 아무것도 그 근처에 교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절연계라고 합니다 개방계는 우리가 흘러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유동계다라고 다른 말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고립계는 전혀 다른 거하고 경계 사이에 교류가 없다 그래서 친구의 연을 끊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절연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개념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동작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작물질이 뭐냐 하면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물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서 난방설비 또는 냉방설비를 배울 텐데 냉방설비에서 찬 열을 전달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냉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난방설비에서 뜨거운 열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가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게 펌프나 이런 각종 기구 등을 통해서 또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그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다 동작물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시려면 냉매나 열매가 동작물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밑에 7번에 있는 내용 살펴보시면요 7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7번에는 물질의 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이쪽은 액체고요 이쪽은 고체 그 다음에 이쪽은 기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상은 3개예요 액체, 고체, 기체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 이때 이 고체를 우리가 얼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수증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거꾸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얼음에서 물로 액체로 바뀌었다 즉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었다 이때의 상태를 우리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막바로 바뀌는 게 있을까요? 예 있겠죠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거나 또는 기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자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뭘 하고 부르냐면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시킵니다 그때를 우리가 응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로 바뀐다 그러면 이땐 얼음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융해라고 불러요 이거 다 중고등학교 때 과학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다음에 물에서 증기로 바뀝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증발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증기에서 물로 바뀝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액화라고 합니다 액화 자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두 가지씩 내용이 되어 있는데 고체와 기체 상태의 관계들은 승화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물질의 상을 규정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상한 그림이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림에 보니까 요쪽이 이제 Y축이 P 요게 뭐냐 하면 요쪽이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온도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그림이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생겨 조금 정확하게 그릴게요 자 얘가 요렇게 요렇게 생겼더라 그리고 얘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세 선이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요때는 아까 물이 물질의 상에서 배웠던 액체 고체 기체가 다 한꺼번에 다 있는 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솔리드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가 고체의 상태고요 여기서 요 경계를 넘어가면 여기가 액체의 상태고 그 다음에 액체하고 요 선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기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아 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삼중점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액체가 열을 계속 가하면 증기로 다 바뀌죠 기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면 어느 정도 압력에서 어느 정도 온도점이 되면 모두 모두 뭘로 바뀌냐면 모두 증발되는 증기로 바뀌는 점이 있어요 그때의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때를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물의 경우는 자 압력에 보시면 몇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냐 하면 22.09 22.09 메가파스칼 요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압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온도 온도를 봤더니 얼마까지 올라가냐 하면 373.14 도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력이 22.09 메가파스칼이고 자 그 압력으로 힘을 가하면 온도가 373.14 도시까지 올라가더라 요거 넘어가면 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태는 다 뭘로 바뀐다? 기체로 바뀐다 그 얘기에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난방설비에서 배울 내용이 있는데 고온수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의 온도를 100도씨 이상으로 만들어 갖고 그거 갖고 난방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온수난방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100도씨를 넘어가면 증기로 바뀌더라 이거지요 그걸 어떻게 100도씨 이상의 물로 만드느냐 지금 배우는 것처럼 자 물에다가 압력을 계속 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기체로 변하지 않고요 계속 물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임계 압력과 임계 온도점을 딱 지나고 나면 모두 뭘로 바뀌냐면 증기로 바뀌어요 아 그래서 100도씨 이상의 물을 가지고 난방하는 방식이 가능하구나 자 그 내용까지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은 3중점 3개의 물질의 상이 존재하는 지점 그것을 우리가 3중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계 압력과 임계 온도점을 지나면 모두 증기로 바뀌더라 그 지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참고적으로 임계 압력의 값과 그 다음에 임계 온도의 값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좀 쉽겠죠 자 이러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8번에 열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열량 일단 우리가 열량을 알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비열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릴 때 발생하는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다가 무게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차이를 곱해갖고 계산해 주는 것이 열량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일을 했어요 내가 일을 하면 그러면 몸에서 열이 나지요 그게 얼마만큼 축적됐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게 열량이에요 자 일단 거기에 보시면 열량의 단위 그래가지고 1kcal, 1btu, 1chu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봐두시면 1kcal 라고 하는 것은 물 1kg을 0도씨에서부터 100도씨까지 상승시키는데 그때 1도씨 마다 발생하는 열량을 우리가 1kcal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공학 계산에서는 안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개념만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자 니은 번에 보니까 1btu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단위죠 그래서 영국에서 사용하는 단위 무게의 단위는 파운드를 씁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 1파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열량이 1btu구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D번에 1chu 그래서 거기 봤더니 순수한 물 1파운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5도씨에서부터 그 다음에 15.5도씨까지 올릴 때 발생하는 열량을 우리가 1chu 라고 합니다 그 개념이 1kcal 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단위 중에서 열량의 단위를 과거에는 kcal 또는 btu 또는 chu 이거 쓰기로 했었는데 썼었는데 이제 이거 안 쓰구요 열량의 단위를 나타낼 땐 우리가 앞으로 kW 또는 kJ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kW는 뭐지요 전기가 단위 시간에 한 1의 양이에요 얘는 1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동력을 얘기한 거구요 그 다음에 kJ은 뭐지요 전기가 흘러가면서 단위 시간에 발생한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 아 전기가 발생하는 열 그래서 1kW는 1kW는 1kJ이구요 얘가 옛날에 우리 사용했던 kcal로 바꾸시면 860kcal 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의 단위를 계산을 할 때 kW는 시간으로 계산하구요 kJ을 계산할 때는 초로 계산하고 kcal를 계산할 때는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위가 안 맞죠 단위를 통일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자 kJ에다가 36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자 3600 kJ per hour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맞아지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1kcal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kJ로 바꾸면 얼마냐 그래서 자 3600을 860으로 나누게 되면 4.18kJ 그런데 아우 귀찮아 죽겠네 그냥 약 4.2kJ 이렇게 외울까요 예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4.2kJ per kg 그 다음에 k 요게 뭐냐 하면 요 놈이 바로 물의 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계산할 때 물의 열량을 계산할 때 물의 열량은 급탕설비 그 다음에 난방설비에서 우리가 열량을 계산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좀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물의 비열은 4.2kJ 그래서 열량 계산할 때 무조건 4.2를 곱하고 시작하시더라 그거 체크해 두시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 두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현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잡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열과 잡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0도시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100도시입니다 그래서 물을 물 1kg을 0도시에서부터 100도시까지 다 가열하면 그러면 얼마 정도의 열량이 발생하냐면 물의 비열이 아까 4.2라고 했죠 그래서 4.2 곱하기 물의 무게는 1kg 그 다음에 곱하기 온도 차이는 100도시 차이 그래서 요 구간에서 물 1kg을 다 가열을 하면 약 420kg 줄 정도가 발생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1도시 변할 때마다 열량이 4.2kg 줄씩 변하더라 근데 요때 물질의 상태를 보면 이때는 액체지요 그쵸 물의 상태예요 물의 상태에서는 1도시 변할 때마다 4.2kg 줄씩 바뀌어요 여기서 발생한 열량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거는 현열이라고 부릅니다 현열은 어떤 상태에서 들락날락하는 열이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 하더라 자 다음에 100도시 이상의 물로 계속 가열을 하면 뭘로 바뀌죠 그쵸 이때는 증기로 바뀝니다 자 증기로 바뀔 때 증기로 바뀌면서 물 1kg이 발생시키는 열량이 얼마냐 하면 약 2257kg 줄 그게 1kg에서 발생이 돼요 아니 이 열량이 얘랑 비교해보면 5배 이상 차이 나죠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예 몰라요 다음에 0도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자 0도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뭘로 바뀌죠 예 얼음으로 바뀝니다 요때 발생하는 열량이 얼마냐 하면 약 335kJ per k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으로 바뀔 때 335kJ 그 줄이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열량들이 어디 있었냐면 물일 때는 그 열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또 기체에서 아 기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또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열은 크게 현열과 잠열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예 그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밑에 보니까 현열을 계산할 때 잠열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현열에서 현열량 계산할 때 즉 다시 얘기하면 현열의 열량을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동그라미 니은 번에 현열량 요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현열량을 계산하는 열량 Q는 물질의 비열 C에다가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 G 그 다음에 델타 T 즉 온도 차이를 곱해서 계산하더라 그래서 여기 공식을 구성하는 애들 각각 하나씩 써보면 일단 C는 물질의 비열을 얘기하는 거고 비열의 단위는 키로줄퍼 킬로그램 K 요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G는 뭐냐 하면 물질의 질량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델타 T는 온도 차이 즉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현열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더라 다음에 잠열 잠열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니은 번에 가시면 잠열량 요렇게 나옵니다 잠열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기 봤더니 얘를 Q, L 요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거기에 보니까 G 그 다음에 곱하기 감마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공식을 구성하는 거 보니까 G가 뭐냐 하면 이 위에서 얘기했던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감마는 뭐냐 하면 감마는 아까 우리 배웠던 얼음의 잠열 그 다음에 증기의 잠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감마는 우리가 물질의 잠열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잠열의 단위는 킬로줄퍼 킬로그램 요렇게 그래서 단위를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면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고 온도 차이를 곱합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애들 체크해 보면 킬로그램 킬로그램 날아가고요 온도 온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단위가 킬로줄이에요 다음에 자 잠열량 우리가 계산했다 그러면 킬로그램 하고 킬로그램 여기 여기 날라가고 남는 것은 최종적으로 잠열의 열량 그래서 단위 킬로줄 요렇게 남더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시험에서 킬로줄로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킬로와트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간략하게 우리 자 현열량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 일단 물질의 무게는요 100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100킬로그램이면 너무 숫자가 큰가 예 10킬로그램 요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는 60도씨에서 10도씨 그래서 60도 빼기 10도씨 요렇게 규정을 해주면 현열량 계산해 보면 현열량은 물질의 비열 4.2 곱하기 물질의 질량 10 그 다음에 곱하기 온도 차이 50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쌓아 곱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500에 4.2를 곱하니까 약 2100킬로줄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지문상에서 봤더니 열량을 구하세요 그래 놓고 킬로와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킬로줄에다가 뭔 짓을 해야 킬로와트가 되느냐 그래서 요 값을 요 값을 3600으로 나누어 주셔야 예 킬로와트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킬로와트 값이 있어요 1킬로와트 값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킬로줄 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요 킬로와트 값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셔야 되냐면 3600을 해주셔야 킬로줄 값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계산 다 해놨는데 킬로줄을 킬로와트로 못 바꾸고 킬로와트를 킬로줄로 못 바꿔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자 아까 우리 1킬로와트는 3600킬로줄퍼아워라고 했고 얘가 860킬로칼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킬로와트를 얘를 킬로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곱하기 3600을 하시라 그랬고 다음에 킬로줄을 킬로와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나누기 3600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2차 실기시험 가셔가지고도요 여러가지 계산 문제에서 징그럽게 많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요 단위 변환하는 것을 자꾸 틀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자꾸 출제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시험 문제에서 꼬아서 낼 수 있는 건 요 두가지밖에 없더라 킬로와트를 킬로줄로 바꾸는 거 킬로줄로 계산한 것을 킬로와트로 바꾸는 거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열량을 계산할 때 꼭 좀 주의깊게 봐 두셔야 되는 거 현열량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잡열량 계산하는 거 잡열에서 아까 얼음의 잡열 335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증기의 잡열 2257 킬로줄 퍼 킬로그램 요건 시험에서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두가지 값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정도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하나 좀 체크해 두셔야 될 게 자 물질의 잡열량에서 얼음에 대한 융의 잡열 335 킬로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의 증발 잡열 2257 킬로줄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밑에 0도씨 물의 증발 잡열 즉 다시 얘기하면 0도씨 수증기의 증발 잡열이 얼마냐 그게 2501 킬로줄입니다 그래서 얼음 그 다음에 증기의 증발 잡열 그 다음에 0도씨 물의 증발 잡열 요 세가지 값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문제 푸실 때 쉽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동그라미 4번에 전열량 요렇게 나왔는데 전열량이 뭐냐면 지금 배운 현열과 잡열을 합친 것을 우리가 전열량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비열에 대한 내용 아까 우리 물의 비열은 4.2 킬로줄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물의 비열은 자 물의 비열을 표현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번에 정적 비열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음번에 정압 비열이 있습니다 자 정적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체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단위 온도만큼 높였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우리가 정적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적이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압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정압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 비열 정압 비열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산한 열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있구나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축기계설비 이해 및 응용의 연력학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용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과정과 사이클부터 해서 또 나머지 진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